이제는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대통령 선거에 이어 거리는 다시 한 번 많은 후보들로 넘칠 것입니다. 출마 선언도 벌써 잇따르고 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한 표를 호소하는 후보들의 모습은 이미 익숙한 풍경이죠. 하지만 유권자들은 다시 고민입니다.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지방선거에서는 정당과 인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이보다 중요하고 남녀 성별보다 중요합니다. 출신 지역보다도 더 중요하죠. 그것은 바로 인물과 능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지역경제가 점점 쪼그라들고 인구가 줄어드는지, 왜 일자리가 사라지고 청년들이 떠나는지, 왜 수도권 도시들에 점점 밀리는지. 한 가지 이유는 제대로 된 리더를 지방선거에서 뽑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권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리더는 실력이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이념과 정파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위해 현실성 있는 공약이 있어야 합니다. 정당들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천하고, 유권자들은 그 가운데 더 나은 인물을 가려내야 합니다. 이미 많이 뒤처진 지역 발전에 위해 노력할 인물이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유권자들도 일찍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